자, 이상형 어렸어. 위아이 이상형 어렸어. 대현, 용아. 대현, 용아. 저는 대현 형 만나고 느끼는 게 말 잘하는 사람이 진짜 호감 같아. 그런 거 없어, 그냥 딱. 그런 거 없어. 그냥 부가 설명 없이? 부가 설명 없어. 장대현! 그러면 요한, 용아. 요한, 용아? 용한 또 나와? 그러니까 요한, 용한 또 나와.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좀 붙어서 이게. 하나, 둘, 셋. 아, 김요한. 야, 용아 죽이지 않아. 한 명씩 다 붙이려고? 여기 용아 없냐? 그러면 용하, 용하? 아, 용하 석화로 해줘요. 아, 용하 석화. 용하 석화? 응. 한 번 안 돼. 용하 석화? 응. 형 상처 안 받을 듯이 있어. 어, 나 괜찮아요. 상처는 안 돼. 아... 그래, 석화는 지금 없으니까 용하. 오! 저도, 저한테도 내주세요. 너? 네. 용하 동안. 용하. 어? 너한테 물어봤어. 아, 나한테 내야지. 형한테 본인 이름 말할지. 나한테 내야지. 이거 끝내고, 이거 끝내고. 오케이, 나 그러면. 아, 근데 또 힘세는 또 그런데. 용하. 너 앞으로 맛있는 거 안 사줘. 아, 동안. 동한. 동한. 진짜 너무하다. 내가 너한테 사준 고기가 몇 근인데. 한 58근 되네. 근근히 사주죠. 용하, 용하가 제대로 하네. 용하 형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형은 제가 상세하게.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은 구전승이야. 오케이. 일단 너 대현이 형 제일 좋아하니까 대현이 형 구전승할게. 아, 대현이 형 구전승. 아, 대현이 형도 넣어줘. 다섯 명이잖아. 너까지 포함해서? 아, 저까지 포함해서. 그럼 대현, 용하. 용하. 아, 이거 써주세요, 이거 써주세요. 삐 해주세요. 그냥 삐 하면서 일어나는 걸로 써주세요. 아니, 첫 판에 질 줄 몰랐네. 아니, 내가 1등이지, 그래도. 그래. 그건 맞지. 저 너한테 졌으니까 인정. 거의 결승전이었어요, 이게. 너한테 졌으니까 인정. 아, 자, 그러면. 요한, 준서. 요한, 준서요? 응. 은이네, 또. 또 위하이의 비주얼로 그, 달리고 있는 두 명이잖아. 어디 달리고 있는데요? 어디 달려. 주까를 달리고 있는. 500m 달리기 하고 있어요. 500m. 빠른 사람 불러요? 네, 빠른. 왜, 요한이가 더 빠르지 않나? 달리기. 요한이에요. 요한이 형? 요한이에요. 요한이 형. 누구 나왔지? 나랑 석화. 동한 석화. 동한 석화야? 에이 씨. 둘 다 싫어? 아니, 나는 이미 꼴등을 정해놓고 하는 스타일이야. 하나, 둘, 셋. 동한. 나도 꼴찌야? 아니, 아니. 아, 나도 꼴찌야. 좋아. 누가 나왔지? 용하. 아, 그거부터 해야지. 아, 준서. 아, 준서, 동한. 준서, 동한? 어. 아, 요한, 동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준서 떨어졌구나. 네, 떨어졌어. 요한, 동한. 아, 요한, 동한? 아, 어려운데? 아, 이거 근데 진짜 매력 어필. 매력 어필 한 번씩 보면 안 돼요? 형한테 매력 어필. 아니. 매력 어필 한 번씩 보여주면 안 돼요? 자, 그거지. 요한아, 용하가 이상형 월드급 거 같았거든? 어. 근데 우리 둘이 아는데 매력 어필이었구나. 결승전이 해야 될 거예요? 매력 어필 안 채널. 매력 있다. 매력 있다, 이 선전. 요한이로 하겠습니다. 아, 결승전. 결승전. 요한, 용하. 요한, 용하? 아, 아. 지금 매력을 너무 느껴버렸어? 너무 매력 있잖아. 영하로 하겠습니다. 자, A 진이었어. 1등과 꼴찌가 정해지는 중. 석하야. 우리 위하이 이상형 월드컵 했거든. 근데 용하가 꼴찌를 정해버렸어. 정해버렸어. 아. 너였어. 알 수 없어. 소감이 어때요? 뭐가요? 소감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소감이 필요한 거예요. 갱랑이가 아니죠? 아, 알지. 너 귀 가라. 아, 귀여워. 알지요? 저거 봐요. 저거 봐요. 아, 카메라만이 아니라고. 저거 빨리 봐봐. 뭐라? èce, recoil. nug하디어 씨를 못 Pakistani.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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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도망간 욕하겠다 욕하겠다 이리치